짜장면 네 제가 안된다고 말씀 드렸어요 아 농담입니다 짜장면 좀 더 갔다 오세요 지금 짜장면 모자르거든요 아 열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1등은 당연히 선물 드리죠 자 준비됐습니까 짜장면 맛있게 먹은 책스럽게 비벼 주시구요 네 아니야 그니까 빨리 먹기 돼 빨리 먹기 되는데 네 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기대해주세요 자 어떤 분이 열 분 중에 어떤 분이 제일 빨리 먹을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준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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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말씀드리면 짜장면 씹으면 안됩니다 삼켜야 됩니다 네 뭐 저기요 외국분이 저 어디 필리핀 이런데서 오셨나요 뭐하시는 분이세요 아 진짜 아닌데 네 일단은 이분은 네 그냥 짜장면 계속 드세요 그래서 이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빼도록 하고 자 아홉 분 중에 어 짜장면 가장 빨리 먹는 사람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준비 시작 자 빨리빨리빨리 아 드립니다 준비 아 저저저저저 아 네 막상 막가죠 누가 지금 현재 1등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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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1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지켜보고 아 짜장면이 양이 많게 많아요 양이 많게 많습니다 자 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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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역시 우리 자 와 우리 사장님 이야 정말 미친듯이 처먹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며친듯이 확실합니다 자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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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 쓰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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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할아버지 하루 제일 드셔도 못 드실 것 같아요 왜 나오신거죠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배고파서 나왔댑니다 아 네 자 잠깐만 잠깐만 제가 봤거든요 일단 이분이랑 우리 여성분이 두번째로 먹었습니다 좋은게 아니에요 자 우리 저 어머니 아 이게 혹시 누구랑 오셨나요 누구랑 오셨나요 아 솔직히 얼굴만 봐서는 이분이 1등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의외로 짜장면을 빨리 드셨습니다 어우 대단합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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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장면 조금 더 먹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감에 계시구요 이런분도 꼭 네 그리고 사장님이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사장님이 내려가시면 되고 일단 뭐 예 뭐 예 아니 그 상관 자리는 상관없습니다 자리 상관없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어 여기서 3등까지만 일단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이따가 또 초밥 대회가 있거든 초밥 이쁘게 싸기 거기서 또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분 이분 그 다음에 여기서 빨리 드신 분 여기서 빨리 드신 분 네 네 이분이 3등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나머지 짜장면 그냥 드시고 내려가세요 네 네 그 swift 감사합니다.